성현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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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이 노래는 성현쇼 강국 이빨 8개 오셨어요 하나 둘 셋 child 나는 오늘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을까 가만히 보면 내가 특별히 잘 안만ented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찝찝하기만 할까 생각해보는 내가 그리 깔끔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래 정말로 그래 조금은 특별하단 생각으로 살아간 것 같아 하지만 그래 정말로 그래 우리 하나 둘 셋이 모두 다 특별할지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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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뜻에서 노래를 통해 생각해보는 내가 원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대 모든 것들을 섭섭해하고 있을까 가만히 보는 것과 생각하기 다른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, 정말로 그래 조금은 특별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하지만 그래, 정말로 그래 우리 하나, 둘, 셋이 모두 다 특별할지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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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성현 씨께 다 친한 것인가? 하하하하 사실 성현 씨 저는 지금 수능을 치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수능을 칠 때만 해도 제가 지금 이렇게 흔들린 때 배들하고 오면 가서 잘 추려고 예상 못했거든요 내가 한다면 정말 알 수 없다고요 되게 흔동하게 그냥 직장생활, 결혼하면서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몰라 뭐, 왜냐면 그때 참 그 음악을 향해서 살게 되고 있는 운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은 너무, 사실은 되게 아, 이게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 많은 게 아닌가 걱정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, 근데 참 키는 그러면 실패했는가?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공이나 실패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다들 특별하고 쉽게 점칠 수 없고 또 우리 내일은 또 안 하고 싶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승현 씨도 고공현 씨도 하하하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하하하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하하하 정상이야는 아직 아무것도 잘 못했습니다 하하하하 그 사람은 잘 좀 많이 하고 하하하하 굉장히 아직까지 멋지게 살고 있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노래를 붙여야 되는데 하하하하 언제 붙여도 저녁 마음에 안 돼 하하하하 권과한 이들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붙일 감이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락처님 같은 느낌인데요 하하하하 하지만 그래 정말로 그래 조금은 뜨끈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하지만 그래 정말로 그래 우리 하나 둘이 셋이 모두 다 특별할지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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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감사합니다.